안녕하세요 인지연입니다 지금 이 빗물이 빗물인지 우리들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의 빗물과 눈물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위대한 초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건국해 주신 이 위대한 나라의 축복과 번영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맞죠? 이 위대한 조국이 2017년 5월 9일 논쟁 1차 가동제 정권 들어선 이유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라가 바탄날라 못해 자유민주주의 시대정체 대한민국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집시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후손 우리가 이승만입니다 부국강병 대통령 우리가 스스로 밥 먹고 살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의 자손 우리가 박정희입니다 67세대 여성 대통령의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감옥으로 끌고 다니는 이 문제인 자파독제 정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살리겠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맞죠? 바로 우리 자신이 서창대에 있는 그분이 박근혜요 바로 우리 자신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박근혜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운 자가 누굽니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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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저희 prof 나인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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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r 박근혜 fuer 그분을 탈당시키고 그분을 거짓으로 조작, 드루킹으로 끌어내린 자들을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이오, 불의는 불의요. 우리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울 태극기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지하에서 유일한 희망이오, 바로 태극기 혁명의 전사들이므로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그만두는 순간 이 나라 끝장납니다. 맞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태한민국 끝장납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죠? 더 쏟아져 뭐라고 해요? 빗물이 더 살차게, 비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보라 하십시오. 우리가 이 태극기 혁명을 그만 주는지, 우리가 이 손에 굳게 잡은 태극기 손에서 결코 놓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태극기 혁명 투쟁은 자유통일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우리의 태극기, 바로 시뻘과 문제인 좌파 독재정권의 한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숭고한 자유통일 대한민국 그날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계속하는 겁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 세 번 해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시장님 화이팅!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